자 요번에는 조금 이제 복합 연습 문제로 넘어가기 넘어가는데 좀 짧아도 명언들 사람들이 했던 그 명언들 먼저 한번 좀 봐 볼게요 자 도즈 후 모모한 사람들 형용사 적용 법이죠 자 후 던 빌리브 인 매직 자 마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발견하지 않을 것이다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를 믿어야 마음속으로 뭔가를 믿어야 그걸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백점을 받는 나는 백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믿어야 실제로 백점 받는다는 얘기야 자 to succeed in life 이번에는 부사적인 용법 모모하기 위해 자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위에서 자 you need three things 너는 세 가지의 것이 필요하다 wishy bone 소망의 뼈 그 다음에 back bone 등뼈 그리고 funny bone 웃기는 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본 뼈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기계 기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재밌어야 된다 라는 얘기에요 자 nothing can dim the light 어떤 것도 그 빛을 어둡게 할 수는 없다 명사 다음이니까 형용사 적용법 자 내부로부터 빛나는 그 빛나는 그 빛을 어떤 것도 어둡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다이아몬드 is a chunk of coal 다이아몬드는 석탄 덩어리이다 that did well under pressure 그래서 압력 아래에서 압력 아래에서 잘 형용사 적용법이겠죠 당연히 압력 아래에서 잘 되다 잘 되는 석탄 덩어리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석탄이랑 다이아몬드는 그 화학식이 똑같지 화학구조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강력한 압력 압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다이아몬드 잖아 석탄이 둘 다 똑같이 탄소 그거니까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압력 아래에서 라는 얘기는 힘든 거를 거치면서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그거는 여러분들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The biggest adventure 가장 큰 모험 뒤에 보니까 근데 주어동사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시 하나 생략돼 있고요 명사다함이니까 당연히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야 자 너가 이럴 땐 행하다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동사다함이니까 얘는 명사적인 용법 너의 꿈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진짜 꿈꾸는 것 그대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예요 The bad thing to hold on to your life 명사다함이니까 형용사적 용법 최고의 것 붙잡을 삶에서 붙잡을 최고의 것은 서로이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이야기야 부부간에 잘 살고 I've found that 이거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쓴 거죠 뒤쪽에 따라 나오는 이 대절은 당연히 명사적인 용법이겠지 그 안에 다시 또 이 푸절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자 너가 삶을 사랑한다면 삶이 다시 너를 그 보답으로 삶이 너를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라는 얘기는 세상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가면 그 보답이 성공이라는 대부분 성공이겠죠 꼭 돈으로 성공은 아니고 성공이 너에게 올 것이다라는 뜻이야 자 for the things 자 그것들에 대해서 for 여기 대시 하나 생략돼 있어요 명사다함이니까 당연히 형용사적 용법이겠지 자 여기 또 접속사절 자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기 전에 할 수 있기 전에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이아이 엔진은 뭐뭐 함으로써 그것들을 함으로써 배운다 어 그러니까 요 말에 그러니까 좀 말이 좀 복잡하긴 하지 뭔가 무언가가 있어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돼 근데 그냥 해보면은 또 배운다 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실천 행동의 중요성 실천의 중요성 이란 얘기죠 자 is the life you don't do your best truly beautiful 자 여기는 대시 하나 또 생략돼 있구요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형용사적 용법이고 명사 뒤니까 여기까지고 자 여기가 문장 동사 truly beautiful은 주격보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너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삶은 진정으로 아름다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중요성 자 if you don't like the road you are walking 여기 대시 하나 생략돼 있구요 이거 3이라고 하자 2라고 할까 2 여기가 1이니까 자 너가 당연히 명사 뒤니까 형용사적 용법 자 너가 걷고 있는 그 길을 네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명령문야 자 start paving another one 다른 것을 그러니까 다른 길을 pave 길을 닦다 포장하다 그러니까 길을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길을 만들기 시작해라 이거는 이제 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이 ing는 명사적인 용법이 되겠지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정 마음에 안 들면 바꿔 라는 뜻이야